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노고인 대전이라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을 소재로 한 유튜브를 찍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세 군데의 역사공원을 다니며 영상을 찍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은 동충당 역사공원에 갔습니다 동충당 역사공원에는 동충당 고택이 있고 소대현 호연재 고택도 있습니다 동충당 고택은 송중계 선생님의 종가입니다 동춘이란 뜻은 살아있는 봄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독서를 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던 곳입니다 지금도 불천이 제세와 기타 재례들이 전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무형문화재 국화주가 빚어지고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송대현 호연재 고택입니다 이 집은 송중길의 증손자이신 송경화 선생님이 입축한 고택입니다 양반과 안채와 사랑채, 사당이 있는 양반집의 전통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주인이신 호연재 김씨는 한수 130수를 남긴 여류 문장가입니다 지금도 안주인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암사적공원으로 가보았습니다 이 공원은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시티버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송시열 선생님이 학문을 닦으며 후학을 양성하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사원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덕포루의 모습입니다 덕포루가 연못과 함께 운치 있는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배롱나무가를 감상하면서 역사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명정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물관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기국정입니다 건축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남간정사가 보이네요 유형문화재의 4호인 남간정사에서 송시열 선생님이 학문을 정진하며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연못의 운치가 더해져서 그림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문을 정진하던 선비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다음은 쌍청당 공원입니다 쌍청당에는 송해당과 쌍청당 은진송씨 종가가 있습니다 송해당은 김경여 선생님의 별당입니다 송해는 눈소리를 맞아도 변하지 않는 소나무에 높은 절개와 굳은 기상을 간직하고 싶다고 하여 선생님이 붙인 이름입니다 선생님의 기계와 충성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쌍청당은 송유 선생님의 별당이로서 유형문화재 2호입니다 선생님이 청풍과 명울의 기상을 가슴에 새긴다는 뜻으로 지은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동네에 있는 세 군데의 역사공원을 같이 여행하면서 조상들의 얼과 뜻을 가슴에 새기며 코로나 시대의 현대를 이기는 힘을 찾아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